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현지 교토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교토에 와 있고요 오늘도 현지에 계신 분들 인터뷰가 궁금해서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성분들의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토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일본 여성분들의 교토는 몇 개월에 계신가요? 몇 개월에 계신가요? 딱 좋은 교토예요 1개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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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은 몇 개월이 어떠ON 이와 runs cuando mam 쿠폰 하는 게 오늘은 꼭 이러는 점심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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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東점점점점점점점лад일енно 좋은 느낌 좋은 느낌 그럼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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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어떤가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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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에 10만원?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똑같이 10만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해요 20만원 이상이 괜찮아요 좋아요 30만원 30만원 그럼 50만원 50만원 오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만원이 저희는 ~! 진짜 5만원 20만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20만원 1입니다 왜요 平均 3... でも... 平均が3... さっきにお願いします どんぐらい平均? 最低? 最低じゃなくて ちょうどいい感じ 1ヶ月の給料 40... から上 그래서 몇 개입니까? 45만원 이유가? 뭔가... 생활이 없어서 그래서 45만원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1개월에 1개월에 35만원 40만원 몇 개입니까? 40만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이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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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요 사이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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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60만원 60만원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간지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결혼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20만원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저는 이유는 이유는 돈이 더욱 더욱 아 역시 똑같이 똑같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아 좀 더 좋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이 남자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지분이 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거를요? 이를까요? 네 이럴수는요... 이럴수 그러면... 1개월의 많은 brill어와... 10만원? 좀比較 높은... 너무 좋아한거예요 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돈이 정리하나요? 나 0... 10만원 10만원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15만원이요? 15만원이요? 15만원이요 규요 괜찮아요 15만원이요 15만원이요 아, 그럼 코멘트 해주세요 비명은 안돼요 안돼요 아, 20만원이요 20만원이요 아, 그럼 한국인에게 코멘트 해주세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친구 자고 있어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괜찮아요 꼭 일본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귀여운 사람과 귀여운 사람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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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요청을 전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포함대 이렇게 포함대? 포함대! 포함대에 추천해주세요 OK 아름다워 K-POP가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리오코 즐겁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 이슈니 바이바이 인터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교토역 주변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일본 분들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냥 재밌게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교토타워 앞에서 엔딩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